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군산 자동차 무역센터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는 산업위기 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새만금에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동차 유통 시스템과 수출 지원 기능 시설 등 클로스터를 부축하게 됩니다.